4.15 총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그리고 보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판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고요. 저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성대모사 전문가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번 선거의 특징 먼저 짚어볼까요. 전문가로서 이번 선거의 특징 이택수 대표님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원래 대통령 집권 중후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심판선거였죠. 그래서 보통은 여당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1월 중순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지들도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 관련해서 역풍도 좀 불었고 해서 부정평가가 한 50% 상회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확진이 1월 2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10주 동안은 계속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하순부터 2주 연속 긍정평가가 급상승해서 정권심판론이 먹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이맘때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6이었었어요. 지금이랑 완전 반대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일단 심판하거나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1당을 박빙이건 아니면 좀 큰 차이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네. 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특징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어느 정도 다당체제였던 것이 양당체제로 회귀하는 그런 패턴이 사실 이게 선거 때마다 조금 우리나라가 확실한 다당제도 아니고 양당제도 아니었거든요. 좀 시계추처럼 오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변수가 영남하고 호남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좀 복수의 정당을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영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계열 정당들이 통합을 해버려서 영남의 다수 보수적 유권자들이 지지할 하나의 정당이 생긴 것이고 호남도 이제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있었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수상하는데 제법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국적 판세에도 영향을 다 끼치면서 1대1 대결로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면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예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가장 큰 변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부족하다라는 보도가 한참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계속 지지율이 약간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 국정평가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여당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으면 여당이 이제 패배하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좋으면 팽팽하거나 이길 수 있는 건데 일단 대통령 문제 하에서는 전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은 높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데 후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으면 차기 주자라도 지지율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김수인 평론가도 동의를 좀 하십니까? 대통령이 좋은 점수라 보면. 지지율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지지율이 나름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여당의 마이너스 정도를 막아주는 역할은 있는데 여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격차가 제법 나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하고 여당하고 또 그 사이 개념이 정권 정도가 있을 텐데 조금 분별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의 격차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보면 선거 연령이 낮아져서 만 18세가 처음 참여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 만 18세 비중이 1.2%로 집계가 됐어요. 이분들의 표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제 얼마나 투표를 할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맞습니다. 이분들이 1.2%고 또 19세 20세 분들 이분들도 투표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18, 19, 20세까지 합치면 한 3% 안팎되는데 3%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도 3%포인트 이내로 갈린 지역이 37개나 됐습니다. 그렇게 많았군요. 대략 1% 기준으로 한다면 논산 계룡 금산에서 2016년도에 김종민 현역 의원과 그전에 2인재 전 의원 간의 대결 구도였는데 1% 그리고 표수로는 1,000표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1,000표 정도? 그러면 18세나 아니면 19세 20세까지 포함한 이분들이 3%포인트만 왔다 갔다 해도 아까 얘기했던 37개 지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의 특성은 지금 20대하고 50대가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50대의 자제들이 20대거든요. 부모의 영향? 네.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저희 둘이 있는데 20대거든요. 그런데 20대들의 절반가량은 부모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거나 30대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성별로는 여성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긍정적인데 남성들이 좀 부정적이고요. 또 투표율로 따진다면 20대 여성은 투표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습니다. 20대 남성들은 투표에도 조금 덜 관심이 있고요. 그런 차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는 18세를 포함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당인데 최근 들어서는 20대가 민주당에 조금 썩 좋지는 않아요. 반응이. 여성은 좋지만 남성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매 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거는 좀 따지기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팽팽한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 18세가 54만 8,986명 1.2% 김수인 평론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투표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왜 첫 선거에 설렘이 있잖아요. 네. sns에 가끔씩 이렇게 이 정도 연령층 유권자들 표현을 보면 꼭 한다. 꼭 한다.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뭉쳐서 다니진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30대 40대나 60대 이상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는 반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대적으로. 20대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기호 4번 5번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이었고 20대하고 비슷할 거라고 본다면 18세 유권자들이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인 통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장 선거 모의투표를 길거리에서 청소년 상대로 실시한 적이 있는데 소수정당 후보가 꽤 높게 나왔어요. 그걸 봤을 때는 좀 다당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권자이지 않을까 지역구 투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사표 심리가 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쪽에서 그래서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좀 이 층들 또 유념해서 선거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역시 또 궁금한 건 판세죠. 어느 당이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어느 지역이 얼마나 또 접전인가 등등인데요. 먼저 전체 판세를 좀 보면 민주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 통합당은 110에서 130석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약간 전망하는 수치가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여론조사 보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대략 지금 각 당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통합당이 한 10석 정도 혹은 한 20석 정도 뒤처지지 않을까 지역구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거는 항상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야당의 표심이 감춰져 있었고 제일 야당의 표심이 그러면 미래통합당 지금 지지율이 좀 감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130석 또 비례대표도 한 20여석 1정당 2위성정당까지 포함하면 150석을 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04년 열린우리당 열풍이 불 때도 지역구가 129석에 불과했어요. 129석. 네. 그래서 130석을 넘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130석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결국 120석하고 130석 사이에서 양당이 1당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구의 경우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일부 후보들의 통합당의 막말 파묻 때문에 2명이나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통합당도 지역구 의석은 좀 감소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좀 앞서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수 대표께서 샤이 보수 혹은 야당에 아무래도 표심을 좀 숨기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샤이 보수도 있고 샤이 야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샤이 야당. 이를테면 대구 경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표가 여론조사에서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해당 지역에서 불리한 쪽 지지자들은 조금 숨긴다. 이런 속설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통합당이 비교적 열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유권자의 견제 균형 심리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에 대해서 이제 탄핵에 연루되어 있는 옛날의 그 기억을 갖고 있다면 좀 찍기가 쉽지 않겠으나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통합당에 대한 어떤 판단에서 영혼을 좀 빼고 정권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또 새로 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차이라든지 의석은 좁혀질 수 있다 충분히. 굉장히. 특히 지역구에서. 네.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제1당은 민주당이 아닐까 저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관심은 종로예요. 종로가 항상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낙연 후보와 황규환 후보. 김종인 위원장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는 꾸준히 45% 50% 정도가 나오고요. 문제는 황규환 후보인데 황규환 후보가 최근에 본인도 직접 구설에 연루가 됐던 발언들이 있었고 또 이제 당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규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거는 좋게 얘기하면 확장성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아무튼 격차를 지금 최근 들어서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야 되고 계속 위원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포인트 이내로 격차를 줄인다고 하면 숙여진 표심 감안하고 또 역대 선거에서 종로는 10, 15%포인트 정도는 뒤집혀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또 안심번호라고 휴대전화 조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좀 폭이 컸는데 올해 선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진을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고민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박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광진을이 추미애 장관이 했었던 지역구라서 민주당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두 후보의 특징을 보면 고민정 후보는 청와대 출신입니다. 저는 정권 중반기에는 여당 후보 중에서도 청와대 출신 후보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정권 견제 심리가 더 크게 도질 경우에 그리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약에는 찬성했고 바른정당 계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을 조금 불미스럽게 사퇴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10년 가까이 지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정 후보는 좀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호소력 있는 후보지만 외환학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오세훈 후보는 그 거꾸로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지역구 여건까지 종합해서 박빙으로 가고 있는 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택스 대표님은 광진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전문가들끼리 모이면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뚜껑 며느리인데 뚜껑 열어봐야 된다.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지역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종로보다 광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상징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 합하면 121석, 전체 의석수가 253석이니까 거의 절반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의석이 걸린 곳이죠. 지금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정말 초박뱅이다. 몇 군데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이택스 대표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아까 얘기 나눴던 광진을이 그렇고요. 또 동작을 나경원, 이수진 두 후보가 맞붙은. 최근 들어서 발표된 조사 중에 대체로 이수진 후보가 박빙 우세지만 또 나경원 후보가 박빙 우세인 조사로 있었어요. 유무선 비율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유무선 비율이 한 10% 증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격차가 많이 크게 바뀐 적은 없는데 그만큼 이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출렁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받는 유선으로 조금 더 많이 비율을 해서 하면 미래통합당 것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유리하다는 거죠. 또는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예전 선거에서 유선전화에서 높았어요. 희대전화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높았고 보수 성향 유선전화를 많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송파을인데요. 배연진, 최재성이 두 후보도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서 이 지역도 역시 뚜껑 며느리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뚜껑 열자 동작을 송파을 김수인 평론가가 관심 있게 보는데 어떤 곳이죠 저는 수도권 중에서 고향정 지역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용후보하고 통합당의 김연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지금 좀 일산 쪽 여론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책 때문에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대 김연아의 대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몇 달 전까지만 나왔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출마를 안 했는데 이 두 사람도 이용후대 김연아 대결도 박빙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흥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인천에서는 연수구 을 지역에 좀 민경욱 의원이 수성을 노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 얘기까지 갔다가 또 안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3파전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남 특히 불경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태수 대표님 불경은 지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열세로 봤었어요. 지난 2016년도에도 한자리 수로 기록하거나 재보궐 때문에 한 10석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서 한 5석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다가 2주 전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민주당 지도 오르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다시 원래 의석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 지역구 수성 정도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조금 서울 경기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조금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년 전 보호 pk는 거의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것 같고 pk는 일부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가져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5석 안팎 정도는 민주당이 수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차기 대권주자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석 안팎 정도는 pk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얘기하시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여쭤보죠. 홍준표 전 대표 당선 가능성 얼마나 점지세요 일단 이 지역은 첫 여론조사가 관건이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하고 이인선 통합당 후보가 같은 지지층을 놓고 경합을 하는 추세인데 열었는데 계속 박빙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도 대선 주자를 가져야 한다. 이 캠페인으로 일단 주로 전개를 할 것이고 약간 토론회라든가 여기서 태도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대선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국회의원 하시라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대선 주자로서의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당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민주당 후보도 그렇게 처지고 있지 않아요. 삼강구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팽팽한 3파전에서 또 홍준표 전 대표 어떤 묘기를 부릴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갑니다. 이택수 대표님 보시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혁구 이지혁구가요? 그냥 여론조사 자체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될 것 같은데 이제 tk지역에서 과거 선거를 보면 이렇게 막강 후보가 무소적인 경우에 새누리당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이 좀 감춰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인선 후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후보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아마 2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 40대도 정치 관여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을 보고 투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인선 후보한테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그 당을 보고 네. 다만 지금 tk에서 전략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혹여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주자는 홍준표거든요. 범보수에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잡룡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미래통합당은 선거 이유가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전을 해도 대표가 만약에 종로에서 안 되면 문제 가정입니다. 또 홍준표 전 대표도 혹시 안 되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3위인데 오세훈 후보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좀 우리가 대선 주자로서 키워주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된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잡룡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사실 김두관 전 지사가 홍준표 전 대표보고 빨리 오시라 했던 곳이 이 양산을이잖아요. 홍준표 대표와 맞붙는 그런 게임은 지금 이번엔 불발됐는데 김두관 나동연 후보 양산을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도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의 경우는 경남도지사직을 그만두면서 고민들 원상을 많이 샀었거든요. 사실 대통령에 도전하느라 그런데 그걸 좀 씻겠다.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동연 후보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산 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온 건물급 대 풀뿌리 후보의 구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제가 공약을 좀 살펴보니까 나동연 후보가 송전탑 지중화 공약을 꺼냈습니다. 이게 좀 대안적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좋아할 만한 공약을 꺼냈는데 이것은 상대방 지지층을 뺏어오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내주지 않겠다. 이런 단단한 결심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아마 굉장히 늦은 시각에 저는 이제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 출마 지역구하고 김두관 후보 출마 지역구는 굉장히 늦은 시각에 당선이 결판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판세 분석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8090번님 오늘은 성대모사 없나요? 은근히 기다려주네요. 이지원님 가시기 전에 성대모사 좀 해주고 가세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은자님 김수인 평론가님 정정당당 투표 참여을 위해서 펭수 성대모사 좀 구체적으로 펭수 목이 좀 잠겨서 기대가 되는데 못 들어봐서 펭수는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다음에 나오실 때 펭수 준비하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턱자께서 저의 퇴근길을 꽉 채점 하십시오.